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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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야 말 좀 묻자. 혹시 산수라는 애 어디 갔는 줄 아냐? 죽고 잡냐? 뭐? 염대 문 열렸어. 이 시발. 그 식 뭐여? 자세가 안 나오는구만. 나 어제 수박 사서 집에 들어갔거든? 깜빡하고. 우리 집에 칼이 없어서 못 먹는데 말이야. 그거 왜 그러는 줄 아냐? 야 형사인데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었거든.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설레발이 치다가 칼 맞아 죽었거든? 그래서 나 칼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집어넣어라. 지급. 유통업이여. 지급. 유통업이여. 폭력 금통갈치 공수집행방해. 지급. 유통업이여. 양아치오. 양아치오. 양아치. 수고하십니다. 충성. 어. 다들 어디 왔냐? 네, 반장님하고 전부 빈집 터리범 사건 조사차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빈집 터리범? 최근에 관내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건인데 모르셨어요? 이달에만 신고 접수가 3건이고요 그동안 단서 하나 못 잡았다고 반장님이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야, 김병사 예? 너 좀 나가 있어라 예? 괜찮아 폭력 및 상습적인 금품 갈치 공무집행 방해로 2년 썩을래? 아니면 절도로 6개월 썩을래? 절도로 하십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으로 올려요 좀 더 위로 좀 오른쪽 넘어갔어 예, 좋아요 자, 찍어요 자, 하나만 더 찍을게요 다시 올릴게요 야, 강철중이 잘하네 거봐, 인마 거봐, 인마 하니까 되잖아 젊은 새끼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로 문을 따고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 라오 응? 이거 십자 드라이버 아냐?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왜 십자로 집을 터냐 십자로 어? 이 새끼가 재판 때 막판 뒤집게 하려고 아주 생쪼를 하는구만 생쪼를 이걸로 해, 이 새끼야 받아 야, 야, 다시 가 아, 씨발이 진짜 대개 씨발이 진짜